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자인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겁니다 이 실험이 재밌어요 네 이게 정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모릅니다 저는 레코딩을 했지만 옆에서 자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은총씨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은총씨가 저한테 출제를 할거고 제가 이제 도전을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싱글과 스플릿입니다 그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험싱싱 기타 모델을 많이 썼어요 첫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많이 쓴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쪽 가요음악이나 아니면 현대음악을 하기에는 그 기타를 한 대 가지고 있는게 더 유리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기타 모델에 이제 그 여러가지 형태로 뭐 힘을 빼는 형태든 뭐 아니면 아예 픽업에 하나만 나오게 하는 형태든 요런 스타일로 싱글의 흉내를 내는 기능들이 날려나오는 기타들이 꽤 많죠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는 저도 이게 아 진짜 싱글을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은 늘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 그리고 이거를 아직 기타를 구매하는 거에서 이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과 어떤 의구심과 이런 여러가지의 시작된 컨텐츠고 이거는 이제 사장님의 아이디어였는데 맞아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은정씨 말 중에 제가 제일 공감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싱싱싱이랑 싱싱 험이 있는데 험이 스플릿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싱싱싱에다가 험버커까지 이게 추가하는 거가 개념적으로 맞지만 그래도 브릿지 싱글이 왠지 실제로 싱글이 내가 더 싱글 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미묘한 찝찝함 그걸 우리가 오늘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인데 제가 만약에 이 두 개를 진짜로 아예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못 맞추면은 이제 이거는 정말로 되게 그 스플릿이라는 기능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믿음직한 기능이다 좋은 기능이다 근데 저는 못 맞췄으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딱 들었을 때 뭐야 저걸 왜 못 맞춰 저거 완전 다르구만 싱글이 훨씬 그냥 따로 인해 훨씬 좋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험싱싱을 사는 건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리냐 안 들리느냐 라기보다는 내가 듣기에 어떤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포인트에서 실제로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친구도 하나 그냥 여기에 서브 컨텐츠로 추가를 했어요 그건 이따가 저희가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전선 소속을 해볼게요 은총씨가 미리 레코딩을 해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브릿지 픽업 포지션 브릿지 픽업 포지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구분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도요 네 브이모드2 싱글 코일 스트레스 두 개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더블 탭 험버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릴 필요는 있어요 이제 코일 탭이라는 게 있고 스플릿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상으로는 픽업이 험버커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짝에서 스플릿을 해서 한쪽을 아예 안 나오게 하고 한쪽만 나오게 하는 게 스플릿의 개념인데 이 험버커의 힘을 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싱글 가운데를 잘라 갖고 한쪽을 아예 안 나오게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오게 하는 이게 바로 스플릿이에요 말 그대로 짜갠다라는 거죠 스플릿이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일 탭핑이라는 기능인데 코일을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것들이 많이 감으면 많이 감으면 출력도 세지죠 이 코일 탭을 감아 놓은 것에 100%의 출력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읍 코일 자체를 코일... 약간 요렇게 되는 느낌이죠 요렇게 해서 코일 탭을 자체를 이렇게 탭핑을 하면서 힘을 줄여서 싱글 같은 효과를 낸다 이게 바로 코일 탭입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하고 코일 탭은 좀 기능이 구현되는 게 다른데 어쨌든 목적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플릿은 반드시 이걸 쪼개고 코일 탭은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개가 다 나오는데 줄이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브랜드마다 혼용이 많이 됩니다 코일 탭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쳐보면 한쪽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일 탭이라고 써있는데 분명히 코일 탭은 그냥 양쪽이 다 나오는데 출력이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한쪽이 아예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약간만 나오고 두 개의 볼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일 탭인 경우도 있고 종종 이런 후자의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스플릿이라고 했는데 두 개 다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이누양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 색깔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험싱함 아니면 험엄을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로 짝해지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약해지는 소리를 좋아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건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어? 이거 분명히 코일 탭이라도 샀는데 왜 안나지? 그러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 한쪽이 왜 안나? 이거 스플릿이잖아 이거를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브랜드에서 나올 때도 스펙크에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미니 험버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음에 당연히 스플릿일 줄 알았는데 코일 탭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힘 자체가 줄어서 싱글의 효과를 내는 거지 그 조그마한 미니 험버커를 반을 짜게 해갖고 당연히 100% 스플릿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가 거기서 난다라고 하면은 스플릿이든 코일 탭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리를 구매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3번 출전 선수 저희가 그냥 덤으로 넣어놓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일 탭과 스플릿에 대한 이 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짠 바로 여기 있습니다 777만원 아예 그냥 가격대가 다른 이 깁슨 커스텀 샤벨 에스폴 액시스 커스텀을 그냥 집어 넣었어요 깁슨은 이제 스플릿이다 보니까 뭐 이제 험버커가 이제 쪼개지는 실제로 그 누구야 우리 그 지미 페이지 형 지미 페이지 형 모델도 그렇죠 그 스플릿으로 쪼개지는 예전부터 그 깽깽거리는 소리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거를 개조해서 쓴 게 시그레처럼 나왔죠 깁슨 험버커를 쪼갠 거고 이제 저기 팬더의 험버커를 쪼갠 거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 다 스플릿인 거죠 저희가 사실 코일 탭을 하나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던 거였는데 사실은 둘 다 스플릿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같은 스플릿이지만 얘의 팬더의 스플릿 사운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깁슨의 스플릿 사운드까지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실제로 코일 탭은 에피폰에 있는 모델들 중에 실제 코일 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탭 사운드는 나중에 또 한 번 딜레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둘 다 스플릿입니다 네 그럼 바로 제가 블라인드 한 번 해볼까요? 네 자 저도 궁금합니다 저만 재밌어지는 콘텐츠 왜냐하면 내가 쳐서 내가 알고 있거든 짜증나는데 어떻게 치셨나요? 자 일단은 리듬 기타 그러니까 코드 리듬 일부러 펑크를 해서 이제 싱글 픽업에 이제 그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코드 리듬이 있고 싱글 노트가 있고 기타 솔로가 있습니다 다 같은 이제 리어 픽업으로 해서 연주를 했으니까 일단으로 해서 하나는 스플릿을 하내고 하나는 원래 싱글이 내고 이건 거죠? 뭐 정확하게는 지금 스플릿이 둘인 거죠 뭐 깁슨까지 껴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저는 세 개를 듣고 맞춰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한 기타당 트랙은 세 개입니다 네 네 가볼게요 1번 타자 1번 타자 좋아요 1번 2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3번 그리고 중간중간에 듣고 싶은 소리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3번까지 일단 다 듣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1,2,3번 다 들으셨죠?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제가 이제 뭐 저는 지금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다음 주에 같이 공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게 뭐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먼저 맞춘다고 선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좋은 귀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물입니다 자 솔로가 섞여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클린 리듬만 한번 1,2,3번 쫙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아예 이것도 키트도 뺄게요 기타 두 개만 어 그러시겠어요? 네 아예 그렇게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마음으로 정한 게 있는데 정한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릴게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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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각이 처음에 했던 거랑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음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성 퓨저는 영상입니다 렉고닉 타임스